아산의 새로운 중심, 모종의 더 빛나는 가치와 더 눈부신 비전을 완성할 힐스테이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 2023년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1위 49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지수 1위 3년 연속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 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힐스테이트는 그 명성만으로도 대한민국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더합니다. 아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모종지구는 쾌적하고 우수한 추가 환경 조성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아산모종 1지구와 아산모종 2지구, 모종 새뜰지구, 풍기역 지구와 함께 약 1만 2천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. 높은 창약 경쟁률을 선보이며 성공리의 분양을 마쳤던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에 이어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까지 아산을 이끌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. 사통팔달 쾌속교통망을 자랑하는 모종 그 중에서도 당진천안고속도로, 아산천안구간과 아산IC가 2023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어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아산시외버스터미널과 아산온양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전국 어디로든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과 배방역을 통해 수도권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.5km 거리에 품계역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단지 앞 실리초등학교는 물론 반경 3k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진정한 교육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대형마트, 전통시장, 소방서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공서 아산충무병원,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하게 갖춰진 생활 인프라와 온양천, 곡교천, 어울림클린공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까지 온양천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 하천사업 또한 예정되어 있어 보다 쾌적한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와 천안일반산업단지 등 미래 신산업을 이끌 산업단지들과 인접해 있으며 추가로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2에 증설이 계획되어 있어 보다 더 탁월한 직주근접의 입지와 더 많은 배후 수요를 누릴 수 있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.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까지 총 9개 동 모종 최대 규모인 1060세대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는 선호도 높은 84타입 위주의 중대형 평형 구성과 피트니스 센터, 작은 도서관, 게스트하우스,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조성해 한층 더 여유롭고 품격 있는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모종의 중심에서 완성되는 힐스테이트만의 넘볼 수 없는 자부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다